화상 온티비 이 증상이 처음 도입한 모델이에요 대신에 이성주가 잘 자립해서 했으면 하루에 이제 갚으면 될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마다 또 하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줏버리면 저는 사회적 활동자하고 설립해서 이사장을 하고 활동자하고는 여섯 번 정도 저는 이런 걸 업무를 하려고 야마를 느끼고 있어요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좋겠어요 세제 학교인데 화이팅! 세제 학교 экран